한글자막 by 박진희 이제는 그 앞을 설명을 하고 항상 넘어왔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채소까지 했죠. 채소. 종류를 설명해 봅니다. 종류는 어려운 건 아닌데 혹시 또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류. 종자가 이렇게 되죠. 종. 이걸 정자로 쓰라고 하도 그러니까 정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종. 이건 벼화자죠. 벼화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것은 뭐죠. 이것은 무거울 중자죠. 무거울 중자. 나무가 쭉 늘어져서 땅까지 딱 늘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가지와 줄기가 늘어져서 쭉 늘어져서 땅까지 거의 닿을 듯하는 상황을 나타낸 거죠. 이것이 이렇게 가지와 줄기가 뭉터기로 이렇게 땅을 향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가 됐고 거듭 중자도 됩니다. 거듭 거듭. 중첩. 구중 공고를 할 때는 거듭 중자죠. 이런 게 시험이 잘 나오죠. 그리고 실제 단어 형성에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일천천자다. 이건 마을리자다 해가지고 마을까지 가는 길이 천리나 돼서 발걸이 무겁다. 이렇게 재미있게 한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발에 에워진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원래는 이렇게 하되 이렇게도 해준다 이거 하지. 천리다. 마을까지 가는 길이. 발걸이 무겁다. 무거울 중자다. 합치니까 무거울 중자다. 무거울 중자도 되고 거듭 중자. 중첩할 때 거듭 중자도 된다. 합쳐졌어요. 그럼 뭡니까? 벼를 심을 때 무겁게 심어. 무겁게. 무겁게. 그 말은 깊게 심은다는 말이죠. 그래야 제대로 심어진다 해서 이건 심을 종자도 되고 뭘 심어요? 벽씨. 벽씨죠. 벽씨. 이렇게 시를 심으니까 시종자도 돼.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일단 동사로 뭐하고요? 동사로 심을 종. 심을 종은 동사입니다. 심다. 시종. 시종은 뭐죠?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다 알아야 돼. 한자, 훈이. 항상 명사나 부사나 동사, 형사 하나만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된 것도 있고 종류가 다 달라요, 그게. 심을 종은 동사, 시종은 명사. 그렇게 해서 시종자 또는 심을 종이 바로 외워졌고 무거울 중자까지 재미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거울 중자는 거듭 중자도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유자로 보입니다. 쌀 밑자죠. 쌀 밑자. 아까 벼화자가. 벼가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이게 고개 숙이고 있어. 그런데 이파리가 알로 변한 게 쌀이잖아요, 쌀. 이렇게도 해주면 또 좋아하대. 단순한 거지만 의미가 있으니까. 쌀 밑자. 쌀은 하얀 색깔이니까 하얗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정리하지 않은 쌀은 거칠다 의미도 있죠. 거칠다. 조잡하다 할 때 그때 잡자 같은 데 들어가는. 그것은 거칠 잡자. 석힐 잡자. 석힐 잡자. 그때는 조잡하다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순수하다 할 때 숫자 같은 거 쓴다든지 할 때는 하얗다 뜻도 있고. 그러겠죠. 우리가 미백. 화장품 같은 데서 미백할 때. 밑자가 아름답게 한다. 그 미백 의미도 있겠지만. 하얗게 한다 의미로서는 쌀미죠, 쌀미. 아름답게 한다 의미로서 아름답게 하고 하얗게 한다 미백도 있고. 쌀처럼 하얗게 한다 미백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각각 다 알아야지. 그래서 한자어가 중요한 거예요. 한자를 많이 하면 모든 단어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단어가 있고. 거기서 내가 살 붙이고 뼈 붙이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알파로요. 그래서 미백 알아두고. 쌀처럼 하얗게 한다는 이거고. 아시겠죠. 참고로 쌀 밑자가 됐는데. 쌀 밑자가 딱 있고. 그 밑에 개견자가 있고. 머리혈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머리 부분 두자입니다. 이게 원래 머리 부분 두자거든요. 해볼까요.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 두. 머리 부분 두. 이걸 반대로 한 거예요. 이것도 머리 부분 두자예요. 머리 부분 두자 있기 때문에 머리혈자입니다. 머리혈자. 이게 이게. 그러면 쌀을 개한테 딱 부어버렸어. 개 위에다가 쌀을 부었죠. 그렇죠. 그런데 개 어디에다가 부었어. 개 머리 위에다가 쌀을 부었어. 그러니까 개가 여러 마리 있는데. 개 머리 위에다가 하얀 쌀을 부어버리니까 이게인지 저게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구별 못해. 비슷해져서 비슷해져서 비슷할 류자입니다. 비슷할 류자. 같을 류자. 재미있지 않습니까. 개의 머리 위에다 쌀을 딱 부었어. 실제 개 위에 쌀 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아져서 같을 류. 비슷해져서 비슷할 류. 유유상종할 때 류자이지 않습니까. 불유할 때. 류자죠. 다 류자죠. 중국에서는 이거 빼버려. 똑같지 않습니다. 그거 빼야 돼. 또 점자를. 점자를 빼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썼죠. 우리는 여기서는 한국 한자 기준으로 했고. 중국에서는 이걸 빼서 많이 씁니다. 빼서 쓰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뺀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넣죠. 이렇게. 희한해요. 희한해. 희한해. 중국어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참 희한해. 물론 이제 간체화해서. 중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자 혁명을 일으킨 게 있잖아요. 간체자. 간체자. 그런데 해서 간편하게 쓰는 건 쓰는 건데. 한자 뜻이 요상하게 바뀐 게 많으니까. 보건 운동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 운동도. 어찌 됐든. 가틀류 비슷한 유자에서. 머리 혈자 빼고. 개기 혈자의 점 빼고. 이것만 해서 중국에서는 간체자 쓴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종류하면서 유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했고. 그럼 중국으로 가봅니다. 여기까지 이미 설명 다 했고. 발자 이거 해야 되겠죠. 발자 발생한다 할 때 발자. 어떻게 됐습니까. 발자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활이라든지 포 쏘는 포대라고 생각해요. 포대 또는 화살 발사대라고 생각하고. 이건 버드자잖아요. 그리고 이거 포라든지 화살이라고 생각해요. 발사대에 포를 또 넣고 화살을 넣고 또는 포를 넣고 친구가 쏜다. 재미있게 말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쏠 발자예요. 원래 이것은 쏠 발자가 이렇게 되죠. 쏠 발자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길게 걸을 발자. 길게 걸을 발자. 이것은 또우자. 이것은 또우자입니다. 이것도 또우자입니다. 이것도 또우자입니다. 이건 이거하고 같은 거야. 해봐. 또우. 또우. 또우가 양쪽에 있는 게 길게 걸을 발. 또 곱고 또 걸어. 길게 걸을 발자야. 이게 있어서 발자가 되는데. 왜 길게 걸어서 화를 쏘기 위해서. 화를 칠 숫자. 화를 툭 쳐. 칠 숫자라는 게 칠 숫자. 오른손 우자인데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 말이에요. 칠 숫자입니다. 손으로 가지고 물건을 잡고 휘두른 모양이에요. 휘두른 모양이에요. 이것만 하면 안석괴자인데. 안석괴자인데 이렇게 돼있을 때 휘두른 모양. 휘두르니까 칠 숫자. 이게 칠 숫자입니다. 화를 친다. 화를 치기 위해서 길게 걸어가. 이게 발자니까 길게 걸을 발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화를 치기 위해서 길게 걸어간다. 그래서 딱 쏩니다. 해봐. 쏠발. 솔발. 꽃이 핀다. 필발. 필발. 거리 떠납니다. 떠날 발. 떠날 발. 일어날 발. 일으킬 발. 일으킬 발. 그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쏠발로만 알고 있으면 발사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필발로만 알고 있으면 꽃이 핀다. 발화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발한다고 할 때는 떠날 발자잖아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발기인대 할 때는 일으킬 발자입니다. 각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한자라도 뜻이 전혀 다른 게 여러 개 있을 때는 그걸 다 알아야 수많은 단어를 만들었을 수가 있고 그래야 모든 안개 감옥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야 돼요. 자 이 발자가 관찰자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발자. 이 발자가. 그런데 이 발자만 관찰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또 머리털업 발자라고. 자 머리털업 발. 머리털업 발자. 우리 두 발 할 때 발자. 이것도 관찰자로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것은 요자도 되고 요자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발생이니까 이 발자. 이것이 줄여도 이렇게 된 거죠. 이 발자는. 이것은 발생이니까. 아시겠죠? 발자의 발음. 전번의 시간에 다 발음을 해봤는데 혹시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자까지 되돌아갈 수는 없고 발음 한번 해봅니다. 발자. 발자가. 발자가 어떻게 돼요? 발자가. 발음이. 우리 발음은 발자가 되는데 없어지죠? 밤은 남죠? 발음을 해봅니다. 발자가 어떻게 돼요? 파. 생 자는? 성. 자 발. 생. 발. 생. 이건 없어져요. 바생만 나와요. 이응은 그대로니까. 바생하고 발생이 바생을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파. 성.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원칙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청초는 푸른푸리고 뭐뭐뭐 과 다 했고. 자 종자. 이 종자. 아까 C종자. 이거 배웠죠? 했죠? 자 벼를 깊게 심은다. 무겁게 심은다. 심을종자 C종자인데. 중국어 간체자에서는 가운데다 심은다. 가운데다. 이렇게 논이 있으면 가운데다. 줄 맞춰서 가운데다 딱 심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C종자 심을종자가 간체자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채소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 병자를 봅니다. 병자를. 이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뭔 자예요? 설립자.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게 아주 습관화 되어 있어요. 자 설립자가 두 개 있습니다. 설립자가. 나란히 서 있죠? 나란히 서 있죠? 나란히 서일 병자야. 나란히 서일 병자. 나란히 서일 병자. 자 그다음에 이것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거. 이것도 지금 서 있는 모습이죠? 서 있는 모습. 이것도 병자인데 나란히 설 병이 아니고 이것은 아우를 병자야. 아우를 병자. 이게 머리야 머리. 이게 머리고 서 있는 모습이고. 머리고 서 있는 모습이라고. 나란히 둘이 서 있잖아요. 아우를 병자. 이건 설립자가 두 개니까 누가 봐도 나란히 설 병자고.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뚝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만 가지고 따로 안 쓰고 이 자에다가 사람인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붙여서 이렇게 쓰든지 해서 합할 병자. 해서 합병. 병합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다 같은 자로 봅니다. 그래서 줄여놓고 보면 이거 해봐. 나란히 설 병. 나란히 설 병. 아우를 병. 아우를 병. 합할 병. 합할 병.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 그런데 그중에 중국에서는 뭘 썼습니까? 이걸로 썼죠? 이걸로. 아우를 병자로. 아우른다고. 둘, 셋, 넷을 함께 아우른다 이거죠. 아우른다. 병자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이응은 그대로 가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바뀌네. 사성이네. 사성이니까 하나 더해서 이렇게 되네. 발음해 볼까요? 병자. 삥.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B, I, N, G인데 사성이니까 빙이 삥이 된다 이거지. 삥이 이미 설명했죠.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먼 사람 보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줄이 쭉 와가지고 다 아까 설명 다 했고 됐고 쭉 했고. 이거, 이거, 이거 있네. 뭔 자냐 이게? 여기 지금 뭔 자냐고 이게. 나무 숫자죠? 나무 숫자. 나무 숫자. 위에서 쓰라고요? 저분은 공부하면서 지적하는지 이런 것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에다 씁니다. 자, 나무 숫자. 나무 숫자죠? 나무 숫자. 자, 여기서 원래 이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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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여러분. 이거 가운데 중에 이게 콩두인데. 콩두인데. 원래 콩두는 콩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콩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콩을 보고 만든 건 콩숙자예요. 콩숙자. 콩숙자. 이건 콩숙자야. 이거, 이거. 이게 콩숙이고. 또 이거. 이것은 아제비 숫자고. 숙부. 숙부 숙모할 때 작은 아버지. 아제비 숫자고. 이건 콩숙자야. 이건 콩우 모양을 본다는 건데. 이 콩두는 콩우 모양을 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뭐라 그래요? 제기라고 그러죠. 제기라고 그러죠. 제기 모양을 본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그릇 있잖아요. 납작한 거. 이거 모양을 본다는 거야. 제기두. 제기두 모양을 본다는 거야. 콩두가 됐는데. 그럼 원래 제기두는 뭐냐. 여기에 음식이 딱 쌓여있어야 제기두가 돼. 제기. 콩두가 제기 모양이니까. 제기에 뭐가 쌓여있어? 음식이. 그게 원래 제기두라고. 여기 제기두라고. 제기두. 나무에 제기 음식이 쌓여있듯이 마디마디 쌓여있는 게 나무 나이테 아니야, 나이테. 그걸 나무 숫자가 된 거야. 그런데 나무수를 보면 나무 나이테가 쫙 있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제기두자야, 쉽게 말하면. 이게 제기 음식 쌓여있듯 나이테가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지. 어떻게 해? 마디마디, 마디촌자. 나무에. 나무 숫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간차화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왜 간차자에서 제기두자가 오른손으로 또 우자로 바뀌었느냐. 또 우자로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건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걸 나중에 한번 묶어드릴게, 제가. 묶어드릴게. 또 우자로 바뀌는 게 한 8가지 돼. 8가지. 무조건 또 우자로 바뀌어. 그래서 제기두자는 또 우자로 바뀝니다. 나무 숫자가 됐고, 나무 숫자. 종자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부족한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을 발족자입니다. 발로 따라가. 따를 종자, 조칠 종자입니다. 이것은 발족자의 무릎에 해당되는 게 없어졌어. 이것도 발족이에요. 발족. 이것은 뭘까? 이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건 발을 정자예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왼쪽 가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발 소자고, 이것은 발을 정자고. 구별해야 돼. 이게 구부러지면 발 소. 왼쪽 갈 때 이거. 구부러지지 않으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발을 정자. 발을 정자. 발을 정자. 이것은? 이것은 발족자. 변형을 잘 알아야 된다고, 변형을. 변형을. 변형을 물으면 안 돼. 이것도 발족이라고, 이것도 발족, 발족. 이거 발을 정. 이것도 발을 정이라고. 구부러진 거, 왼쪽 갈 때 이거. 왼쪽 가지, 안을 때 이거. 발 소자. 비단 한 필, 두 필 할 때는 필, 필자도 돼. 이런 거,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여기서 딸 종자잖아요. 부족한 두 사람이 사람, 여러 사람을 발로 쫓아가. 조칠 종자, 딸 종자인데, 이것만 띄어서 간체자로 쓴다 이거고. 참고로, 이번에는 이건 뭐예요, 이거? 피의자죠. 여섯 사람. 생각나죠? 여섯 사람이 피를 나누어. 물이죠, 물이. 물이, 중자는 하나, 둘, 세 개로 간체자로 된다 그랬죠? 네, 하면서도 알고 내가 하는지 모르고 내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무조건 이해한 줄은 알고는 있는데. 자, 다 됐죠? 유류자 설명했고, 종자 설명 다 했죠? 이미. 한자 설명까지 딱 끝났습니다. 참고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참고로, 참고로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같아요? 멀리서 딱 보면. 여러분, 대지를 잡아가지고, 대리를 잡아가지고 정육증 같은 데 보면, 딱 걸어놓은 거 있죠? 돼지 잡아서 걸어놓은 모양이 이게, 걸어놓은 모양. 돼지 혜자.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머리 부분 두 자리 있잖아요. 돼지 머리 부분이고, 여기 발이잖아요, 발. 축 늘어져 있는 돼지 혜자입니다. 돼지 혜자가 있으면, 해, 핵 각자를 만들어줘. 그래서 돼지 혜자 같은 걸 발음자라고 그래. 발음자. 우리가 뭘 발음한다, 프로농시에이션. 그 발음이 아니고, 음을 나타내주는 발. 그래서 발자에, 그때 발자는, 이 발자를 써, 이 발자를. 우리가 발음한다 할 때 프로농시에이션은 이 발인데, 손수가 붙으면, 음을 딱 나타내준다 의미에서, 이 발음자라고, 이게 있으면, 돼지 혜자가 있으면,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의미 된다고? 해, 핵 각이 돼. 해봐, 해, 각. 해, 핵 각. 돼지 혜자가 들어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 해, 핵 각자라고. 세 자 중에 하나야. 그러면 딱 찍으면 몇 퍼센트 맞아요? 또 계산 못 하지. 그건 아니겠지. 33.3%. 찍으면 33.3% 맞다. 여기 들어있으면 지금 세 자 중에 하나니까. 네? 세 자 중에 하나니까. 그중에 이게 뭐예요? 그중에. 그중에. 핵자 아니에요, 핵자. 그중에 핵자 아니에요. 이게 들어있으면 세 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들어있잖아요. 이게 핵이라니까. 나무와 관계되니까 나무시 핵자라. 나무시 핵자. 나무시 핵자도 되고, 그러니까 C 핵자 말고, 또 무슨 핵자도 돼, 이게? 원자핵. 원자핵 핵자도 되잖아요. 핵무기 할 때 핵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참고로 여러분. 이거 뭐까, 이거? 일단 세 개 좀 하나인데. 딱 찍어.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물어보면 50%면 꼭 틀린 적으로 50%고, 33.3%도 틀린 적으로 66%로 돼. 이분은 뒷발질을 하다가, 소 뒷발질을 하다가 지 잡았고.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 황소 뒷발질을 하다가 지 잡았다 말해,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지 알아요? 전부는 맞히더만. 한국사람은 못 알으니까 설명 좀 해볼래요? 넘어갈까요? 눈먼 고양이가. 눈먼 고양이가 죽은 지 잡아. 어차피 죽은 지인데, 안 잡아도 잡은 것처럼 된다 이거지. 자, 좋아요. 그건 우연히 맞힌 건가? 좋아요. 이것도 금방 우연히 맞혔어. 이거 핵자라고, 핵자. 돼지한테 말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았죠? 돼지한테 힘 역자, 힘 역자. 돼지한테 힘 역자. 힘을 써서 막 물어. 아마 여기 누가 왔다 갔어? 하고 물어. 아무리 물어도 돼지는 대답 못 하죠. 그래서 캐물을 핵자라고 그래. 캐물을 핵자. 해봐요. 캐물을 핵. 캐물을 핵. 캐물을 핵. 탄핵할 때 핵자 아니야, 탄핵할 때. 탄핵할 때. 막 캐묻잖아. 잘했다, 잘못했다. 그냥 핵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이거? 이거 들어가요. 이거 하나만 더. 칼도자가 있어봐. 칼도가 있어. 무슨, 뭘까, 세 개 중에? 각. 이건 맞히는 거 해줄게요. 이것은 뒷발질하다도 아니고 눈먼 고양이도 아니고 맞혔어요. 이거 세 개의 각자죠, 세 개의 각자. 돼지 모양은 남은 판에다가 칼로 세 겹. 세 개의 각자. 각인, 각인. 뭘 새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죠.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강조하지만 글자별로든 단어별로든 한국 발음을 먼저 하고 그 발음과 비슷하게 중국어 발음을 하도록 해봐야 비슷하니까 쉽게 중국어가 외워집니다. 신설입니다. 신설. 신설. 그러면 지. 디. 요. 야오. 파생. 일단 단어와 글자들을 먼저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풀입니다. 청초. 칭초. 화. 허. 자, 결종자. 재종지. 종자를 맺는다, 씨를 맺는다 이거 말이죠. 그 다음에 채소. 찰수. 자, 그러면 종자를 맺는 채소까지 해볼까요? 재종지다 찰수. 네, 그 다음에 병. 병. 아울러죠, 아울러. 자, 결과자. 재고지. 자, 수목. 수, 무. 자, 다시 한번 수목. 수, 무. 수, 목에서 목자에 들어있는 받침 기억은 없어지니까 수모만 남잖아요. 수모만 남아가지고 슈, 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 대화했던 사생이잖아요. SHL 사생일 때 슈로 아니냐 슈로 아느냐가 논란이 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된소리가 좀 많이 나니까. 자, 수목. 수, 무. 자, 그 다음에 각. 거. 종. 총. 기류. 지뢰. 각기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과자. 과지. 자, 도. 도. 모두 도자죠. 포착.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핵. 허. 핵은 해자만 남죠. 기억자 없어지니까. 해만 남아서 발음이 허. 이거 발음하고 똑같죠. 이것도. 허. 핵자도. 허. 똑같은 거죠. 이것은 받침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고고 이건 받침이 없어지고 나니까 비슷해진 거지. 이건 화만 남고 해만 남아서 발음이 똑같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중국어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자, 그러면 해석을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지난 시간에 안 들으신 분들 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 말이죠. 땅한테 요구합니다. 하도록 합니다. 시킵니다. 발생하라고. 풀. 청초는 푸른풀이죠. 풀. 이 화자는 뭐뭐 과, 뭐뭐 와. A와 B와 C와 할 때 뭐뭐 와죠. 영어로 end죠. 자, 풀은 풀. 풀은 풀이죠. 풀과. 그 다음에 맺다. 씨를 맺다. 종자를 맺다. 자, 씨를 맺는 맺는 채소. 요것은 여기서 요걸 수식해 준다고 했어요. 뭐뭐 의, 뭐뭐인. 자, 씨를 맺는다. 씨를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아울러. 자, 열매를 맺는다. 과실을 맺는다. 과실을 맺는 나무, 수목.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각기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열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 뭣을, 씨를. 자, 씨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모두 열매가 그러한 수목, 그러한 채소 등을 땅은 만들어내라. 그리고 풀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풀, 발생해라. 돋아나라. 또 수목이 돋아나는데 종류별로 나와야 되고 씨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또 뭐 채소가 돋아나야 되고 나와야 되는데 뭐가 씨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각기 종류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만 보면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중국의 성경이 좋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보기에 앞서서 조금 구별을 묶어서 한번 발음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신설. 신설. 땅이 땅한테 요구한다. 발생하라고. 地要发生. 풀과. 清草허. 씨 맺는 채소. 接种子的菜수. 아울러. 병.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제果즈的树木. 각기 그 종류에 따라. 거총其内. 열매 모두가 씨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果즈 도包져 허. 그런 의미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한자, 한 단어, 구, 문장별로 해주면 여러분들 듣고 말하기도 좋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득을 하게 돼요. 해득. 해독이 아니고 여기서는 해득. 풀어서 얻는다 이 말이죠. 읽을 독자가 아니고 얻을 독자로.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공부 방법론이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부를 거의 독학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통달을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획기적인 공부 방법론이 나온 거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한테 접목을 해보니까 일정한 접점이 나오더라는 거지. 한 90% 정도. 그 방법대로 제가 가르치는데 지금 한 20% 정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 전술했던 바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같이 해봐요. 조금 빠르게 속도로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요. 이렇게 되죠. 다음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그대로 되어. 우리 성경에는 이는 없지만 중국 성경에는 일은 곧 바로 즉시 그대로 되어. 이것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걸 넣자 이 말이에요. 중국 성경에는. 계획한 일이죠. 일사가 있고. 곧 바로 해당되는 게 취자. 이를 취자가 있죠. 곧 바로. 이렇게 그렇게. 완성되었다. 과거를 나타내고. 그렇게 되죠. 일사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시. 이를 취자. 지오. 이 저자는 원래 이 저자로 지금 관찰자가 되어 있지만 말씀 언자. 글을 문자 대신에 말씀 언자로 써서 이게 원래 이 저자죠. 이것저것을 할 때 이 저. 그런데 이제 글을 문자로 바뀌어서 중국 관찰자에서는 저자로 썼습니다. 저자로. 이 저자가 이걸 바뀌었어요. 발음을 해볼까요? 시. 그러면 양자를 보면. 이게 중국 관찰자에서 모양 양자, 무늬 양자인데. 여러분이 이것도 설명했습니다만. 양양자에 길 양자가 있어가지고. 양의 모양을 길게 영원히 나무에 기록한다. 모양을. 문진을. 양의 모양 무늬를. 그래서 모양 양자, 무늬 양자인데. 중국에서는 양양자만 원래 그대로 써서. 무늬 양자, 모양 양자로 관찰하러 썼어요. 참고로 양양자는 원래 이게 양양자죠. 이게 양의 뭐 이게? 양의 뿔. 이것도 양양자이죠. 이것만 해도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그래서 이 저자 양자. 저양이죠. 우리 발음은 저양인데 중국 발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볼까요? 저양을. 저양. 성조 뒤에 빼고요. 저양. 저양이 원래 양이 사생이에요. 저양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할 때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성조가 생략됐습니다. 원래 그 성조가 뒤로 갔을 때는 의미가 퇴색됐을 때는 그 자가 굳이 없어도 될 것은 성조가 사라집니다. 경성화돼요. 이거 원래는 저양 해야 되지만 뒤에 생략돼서 저양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발음하실까요? 일사. 시. 취. 쥬. 이렇게. 저양. 그다음에 완성되었다. 정려.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안게 모두 이렇게 딱 완성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